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권 소식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관련 소식이 가장 먼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전 9시쯤 자신의 SNS에 구두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유명해지면 겪는다는 페라가모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글과 함께 구두 사진을 올렸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SNS를 통해서 이 계정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낸 사람도 이렇게 음흥표를 달았습니다. 이게 정말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하는 걸까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은 SNS 계정을 만든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유명세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설명은 안 audiobook입니다. 출석 방송국룡이 바로 살다. 출석 대전, 정상과 정상, 정상의 rum. 우리나라에 있는 오늘도 방송을 통해 통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탄 36살의 제1야당 대표. 오! 오!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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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ion.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민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병민 비대위원 이제 전자가 붙는군요. 네. 지난주 금요일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비대위원기를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 보셨는데 말이죠.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전 총장. 유명세라고 해야 할까요? 어떨까요? 이미 워낙에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인물들이어서 그 유명세가 조금 더 과하게 덧붙여진 것이 아닌가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 아, 이준석 대표가 됐죠. 그래도 아직도 얼마 전에 SNS에 형, 동생 하던 사람들이 호칭 때문에 어색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호칭이 좀 어색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같이 서울시장 선거를 도우면서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페라가모 구두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됐죠. 저도 신발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신고 있는 신발도 페라가모 구두처럼 보이는 국내산 브랜드여서 저런 SNS 그런 이슈를 올렸고 저렇게 본인 스스로가 있는 이슈들 뭔가 문제가 되면 아주 빠르게 시시각각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저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 그리고 국민들도 즐겁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우리 정치가 지금 워낙 진영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은 열광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쪽에서는 어떤 사소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막 SNS를 통해서 전파하는 또 전파가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전 총장, 글쎄요, SNS를 만든 적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 계정은 누가 만들었을까, 지지자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지자가 저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지지자라기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유명세를 활용해서 그걸로 장난을 쳐보려고 하는 사람 또는 또 다른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혹시라도 이런 계정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범죄에 활용된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인데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관심을 위해서 이렇게 계정을 만들었다고 하면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크게 뭐 이렇게 손해보는 일은 또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또 뉴스가 하나 더 나오는 것이고 뉴스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또 밝힐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따로 이렇게 SNS를 만든 바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또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정치인의 유명세라는 게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안 좋을 수 있는 이런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라는 특성을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이 유명세를 치르면서 고생하는 게 또 나름대로는 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과 유명세, 항상 같이 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이죠. 윤석열 전 총장이 또 오늘 공개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뭐 오늘 다녀온 것도 아니고 어제 다녀온 것도 아니고 며칠 전에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 사진을 오늘 또 자신이 공개를 한 거예요. 김성재 전 장관, 현재 기념관 관장을 하고 있는데 가서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를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학을 계승하겠다. 뭐 정치권에서는 호남, 야권의 대선 주자가 호남의 민신도 얻으려는 그런 행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스타그램 계정,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적이 없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보화 기반,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6월 11일 나흘 전에 다녀온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최근 행보 공개에 가만히 보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직접 만든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인스타그램식 정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SNS를 이용할 때 뭐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루나 또 그날 밤이 돼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을 봤고 풍경을 봤고 그걸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또 그 댓글에 또 댓글을 달면서 서로가 교감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가 이른바 인스타그램식 정치 아니냐. 지금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뭔가 알리는 것이 아니라 며칠 지나서, 하루가 지나서 내가 이런 거 했다, 사진 보세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윤스타그램식 정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좀 많고. 오늘이 6월 15일이죠. 그러니까 6.15 남북공동성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도서관에 갔던 부분들을 각인은 6월 11일에 갔지만 오늘 공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에 직접 도서관에 가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충분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모습들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기획된 냄새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여지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다 라이브 방송이죠. 한때 이렇게 시사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일들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던 때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라이브에 익숙해지면 이게 편안하게 진행이 되지만 라이브를 하지 않고 녹화 방송에서 작은 실수 하나까지 다 편집해서 하기 시작하면 그다음은 죽었다 깨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한 10년 가까이 방송 가까이 해 본 경험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적으로 국민 앞에 나서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사소한 잘못이라도 인정하고 가면서 할 때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진 내면이 그대로가 국민 앞에 보여지면서 편안하게 다가설 텐데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으면서 지금의 지지율을 지키고 가기 위한 기획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 나중에 정작 국민들이랑 깊게 다가서서 대화할 때 어려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녹화, 편집 방송을 벗어나서 라이브 방송에 온웨어를 키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영길의 뉴스브리핑에 윤석열 전 총장이 출연하게 된다면 역시 라이브로 해야겠군요. 일정을 이유로 사전 녹화를 합시다 그래도 라이브로 하는 거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100일이 다 된 것 같은데 말이죠. 100일이 넘었는데 그동안 공개된, 뒤늦게 공개된 일정들을 보면 누구누구로 만났다. 김영서 명예교수, 1세기를 사신 김영서 명예교수를 만났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전기정보공학부 석조아 교수 만나시고 건축 전문가 만나고 또 골목시장, 골목 전문가 만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루 이틀 사흘 늦게 공개하고 사진도 그때 공개를 하고 말이죠. 이제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 다른 대선주자와 똑같이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거 안 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검증의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런 이제 의심을 가진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들, 검찰에서 기소가 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이 해명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제대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방향의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것을 윤석열 전 총장이 해명을 하다 보면 결국은 꼬일 것이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리고 그게 정치적인 리스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러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최대한 늦게 이제 링에 오르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시선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시선을 더불어서 꼭 그런 시선으로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방식의 지금 행보는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인스타그램 정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인스타그램을 본인이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홍보 방식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할 때는 적어도 본인이 사진을 찍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올리더라도 본인의 메시지를 첨부해서 올리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쭉 보시면 저 모든 사진들을 본인이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남이 찍어준 사진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메시지가 들어 있더라도 예를 들면 방명록에 뭐라고 적었더라라는 것이거나 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와서 대화를 해보니 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더라라고 전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본인이 얘기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그동안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서 거의 세 달 가까이 누구를 만나고 뭘 공부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뭘 느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걸 통해서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아는 사람이 국민들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스타그램 정치조차도 아닌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이 분명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지금 이러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치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국민들을 통해서 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치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빨리 이러한 국면은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대표가 된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열차는 시간표대로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시점은 8월 말. 8월 말까지면 시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하나의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무리 없이 윤석열 전 총장과 접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우리 당의 경선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 당의 많은 주자들이 빠른 시점에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윤석열 총장 측은 거기에 100% 동조할 수 없겠지만 입장 접근은 이루어지고 있다 봅니다. 무리 없이 저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윤석열 총장 측의 행보에서 공보라인 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되어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제가 개인 SNS나 이런 거로 하는 것은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니까요. 저희도 대변인 등의 공보라인을 통해서 그런 어떤 외부 주자와의 소통을 공식적인 채널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결심할 시간은 충분하다 그리고 무리 없이 저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이동훈 대변인 이제는 이렇게 불러야겠네요. 아직 정당 조직은 아닙니다만 이동훈 대변인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경선 캘린더 염두에 두고 있다.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대선 시간표가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민주당으로 가는 일은 100% 없을 것이다. 후반부 얘기는 좀 농담 비슷한 얘기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보면 뭔가 접점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간표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타임 테이블은 다르다 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어제는 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은 8월 말 정도면 이준석 대표도 상당 부분 윤석열 전 총장, 안철수 대표, 밖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한 시간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당초 당의 일정대로 달리게 되면 한 7월 정도부터는 거침없이 경선이 시작돼야 되지만 8월 말 정도라면 우리 당의 당원당규에 따라서 11월까지는 후보를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두 달 정도 넘는 기간이라면 충분하게 대통령 선거 기간까지 여유 있게 국민의힘에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요요를 둔 거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늘 얘기했던 건 하루빨리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단순하게 본인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고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국민이 불러서 내가 왜 정치를 시작하고 앞으로 국민과 함께 펼쳐나갈 미래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텁게 쌓아놓은 뒤에 그 힘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과는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표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만 타임테이블이 다르다는 건 윤석열 전 총장의 시간을 끌면서 얼마든지 다른 지점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정치를 보여주는 길들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이준석 대표가 진행하고 있는 타임테이블과는 다소 다른 길을 걸어가겠지만 종국적인 8월 말 정도 되는 시간에는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울타리 안에서 대선 후보 경선, 윤석열 전 총장도 참여한 가운데 실시가 될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울타리가 될까요? 국민의힘 안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셔오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거나 여기서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조정하는 것도 이준석 대표와 신임 지도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장해찬 시사평론가, 젊은 시사평론가인데 윤석열 전 총장의 대외 행보에 동서을 했었고 그 사실을 SNS를 통해서 알렸던 적이 있죠. 그런데 택시 얘기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경선 버스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버스가 먼저 출발해도 택시 타고 목적지로 직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언제 들어오라고 으름장을 놓을 필요 없다.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듯한 윤석열 전 총장은 택시 타고 갈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동훈 대변인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메시지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 택시로는 정말 잘못된 발언이다. 윤석열 전 총장과는 상관이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메시지 관리의 중요성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나온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메시지들이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메시지들이 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의 발신 창구를 좀 단일화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이동훈 대변인은 선임한 것이고 이런 맥락들은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또 다른 맥락에서 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어쨌든 장해찬 평론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의 어떤 행보에서 같이 하기 위해서 직접 컨택을 해서 이렇게 일정에 같이 합류하도록 해서 또 함께 일정을 소화한 이런 사이인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 공식적으로 어떤 캠프에 합류를 시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쨌든 젊은 사람, 젊은 시사평론가를 대동하고 일정을 수행시켰다는 것은 나름대로는 한 배를 탄 그런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많이 심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지금 공식적으로 대변인이 선임된 사람은 장해찬 시사평론가가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 대해서 사실은 저건 개인 입장에서 올린 글이고 뭐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어떤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될 것을 굉장히 강한 톤으로 우리 내부인이 아니다라는 거기까지 해석할 수 있는 발언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부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닌가 또 함부로 내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시지도 상당히 좀 절제된 상황에서 좀 나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국민의힘 입당 문제도 그래서 비슷한 생각이 좀 듭니다. 김정민 전 비대위원 말씀하셨듯이 종국적으로 국민의힘에 가는 것으로 사실상 지금 이동훈 대변인도 그렇고 거의 기정사실화 전 총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그 중간에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견해를 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지금 입당 못할 이유는 또 뭡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 안 되거든요, 지금. 메시 정리는 전담하는 사람을 하나를 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의 입장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정말 기담아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준석, 윤석열. 야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두 정치인, 접점을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 이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 드렸고요.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면서 민주당도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당이 원래 젊은 층의 지지를 먼저 많이 받았던 정당인데 이러다가 국민의힘에게 젊은 층의 지지를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우리에게도 젊은 정치인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영상 한 번 보실까요? 다음은 발언 순서를 다소 조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이동학 최고위원이 먼저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김용민 최고위원이 발언하는 그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님 순서 바꿔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따금씩은 청년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최고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혁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민주당도 질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부터 공천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토론 배틀과 시험평가를 통한 공천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개혁 경쟁에 나서야 합니다. 당원들이 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검증 작업에 배심원단으로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선택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공천 경쟁에서 이겨내겠습니다. 잘하는 건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더 나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동학 최고위원과 팟캐스트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이에 또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오고 환경문제에 천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동학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이동학 최고위원 잘 아시죠? 네,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오랫동안입니다. 어떤 젊은 정치인입니까? 굉장히 소신 있고 또 자기의 생각이 뚜렷하고 다른 일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고요. 사실 이동학 최고위원이 이번에 국회에 들어갔다면 여러 가지 민주당이 잘못된 길에 갔을 때 본인 뺏질을 내려놓고 민주당이 쓴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총선에서 이준석 대표, 안철수 대표와 맞붙을 뻔했군요.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이 당장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층이 돌아섰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장 우리에게도 젊은 정치인이 있다고 해서 젊은 층의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좋은 자원이 있으면 좋은 방식으로 좋게 써야 됩니다. 이게 단지 어떤 장식품으로 활용하거나 이준석 따라하기 뭐 이렇게 기결되면 오히려 이런 좋은 자원 소모하는 결론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한 게 우선인 것 같고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대선 기획단장을 만약에 시킨다고 할 때는 파격적인 권한을 주고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그러한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슈 파이팅을 제대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약한 부분을 이제 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의 어떤 지지를 모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잘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같이 진행돼야 되고 그 체질을 지금까지 왜 못 바꿨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도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그것과 관련한 질문을 제가 꼭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